이제 국내에서도 연말부터 전자식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에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해 출시하도록 하는 예비 안전기준안을 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 입자를 차단하고 편히 호흡하게 하는 기기지만 그동안은 안전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식 안전기준 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비기준안에 따르면 여과장치 필터의 기능과 재질, 마스크 본체에 대한 여러 안전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와 통관 전에 제품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반드시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